Q. 60분 붙도록 다담약 아 상대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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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같은 팀이었는데 상대 팀 걸렸어 Q. 아... 아 이거 힘든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티빅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루시우요? 루시우 승리를 45%밖에 안되는데 지금 44%인가 그럴텐데 하면 거의 짐 루시우 하면 거의 짐 제가 수비에는 이 맵은 근데 정크리 꾸려가지고 아냐 아냐 루시우가 필요해 근데 뭐야 아나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눈동재를 드디어 잡고 싶어 어... 적의 공격까지 30초 흠 10초 Communists 공격 인사 중 공격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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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선 점프 유니선 다운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라인 다운 아나 왜 이렇게 잘 쏘냐 아나 수면치 빠졌고 자리 잡죠 다시 어 나 피 왜 이래 피가 왜 걸레착 때렸어 윈서 윈서 피 이래요 저기 아나 붕 나올거 같고 아 윈서 저한테 아이고 아이고 아 잠시요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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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쳤어요 라인 라인 석양 석양 바로 윈서 아 윈서 진짜 롤러 지문 페이커는 타이무 선수 정도 티빅도 잘합니다 티빅도 엄청 잘해요 아리아 공부하셨어요 네 티빅 티빅이 로그 팀일거고 엠비어스의 타이밍 다리아 존나 따라오는데 저희 기기 2층쪽에 다리아 롤러 지문에 와우 아아 아 리퍼로 바꿀려 했는데 한국 연습하러 온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대회하고 있잖아요 에이펙스 그것 때문에 한국 와있어 아나 롤러 롤러 아나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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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크리 개피 멕크리 방하네 멕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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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숭이 개피인데 석양 디디디디디디디 아이고 못살렸다 아 석양맨 개피인데 클리 멕크리 왠 화가본 맞 ب거이 올라왔어 깜짝이 다시다시 공수는 리프라 마귀할게 힐 소스는 리프라 마귀할게 자리아 힐 자리아 주름실드 받을거야 윈선 자리아 자리아 상대 망지 리퍼를 응원 받았어요 하나 짜리요 라인 개피 리퍼로 바꾸고 올게 하나 뽕 빠졌어요 오케이 원숭이 다운 3탱이나 자르면 저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3탱이라서 망치 없어요 라인 개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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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힐 좁힐 리퍼도 주세요 아나 힐 너무 잘해주는데 자리야 자리요 상대 아나 어딨어? 오른쪽 아니에요 저거? 오른쪽으로 들어오겠다 빠지죠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힐 맥크리 잘 상대 원숭이 리퍼로 바꿨어요 상대 원숭이 리퍼로 바꿨어요 초탱? 라인 자리야 초탱 아나 수멸힐 빠짐 리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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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힐 라인 자리야 나이스 자리야 아나 수멸힐 아나 수멸힐 뭐하우 아나 자리야 아나 자리야 어우 더 핏 자리야 자리야 아나 리퍼도 오른쪽 위 쫄z 리퍼도 왼쪽 자리야 그거 바스티어 나왔어요 아아 그거 뭐야 맥크리 빼고 바스 뽑았네요 방벽사함 하려고 그거 아나 먼저 잘라야 될텐데 바스 있으면 자리 잡히면 힘들어요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바스다운 자리야 보좌 아나 왼쪽이 아나 자리야 나이스 50초 초월 99% 초월 차요 장대 해머 빠졌어요 장대 자리야 궁 자리야 궁 왔을거에요 자리야 궁 아직 안썼어요 아 근데 저희 초월있어요 아 생체만 안맞으면 되는데 왼쪽에 리퍼 리퍼 부조화 바스다운 이거 밀고 들어가죠 리퍼다운 아나 정면 정면 좀 앞에 나갈까요? 아 그냥 여기서 막죠 여기서 막죠 여기도 충분히 앞이라서 리퍼 망력 빠지고 리퍼다운 라인 부조화 라인다운 바스 바스 나이스 로우드 로우드 쓰읍 로그팀 정도? 아 로그팀 메인딜러 정도? 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엉.. 엉코 저분은 뭐였지? 탱거인가? 세비 탱인가? 아 저분.. 저분 서브 1 했었어요 아 저분은 서브 1이에요? 예 아까 그 아나로.. 아나로 이태준 잡는 거 본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포지션 바꿨어요 연습하나 보네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음.. 제가.. 로그가 세계 1위 팀이에요 여러분 로그가 세계 1위 팀이에요 물론 고스게이머스의 포인트 점수긴 한데 일단 객관적으로 그 포인트로 보기에는 세계 1위 팀의 메인딜러하고 서브 1로 아 저기 있다고요 금방 우리 팀이었었는데 방 터져가지고 아.. 이겨야돼 내 제자 중에도 핵민 그대와 함께 싸우죠 아 근데 어떻게.. 자리아 모스트 두 분이서 뛰어올라 하.. 흐흠 엠비어스가 1인가? 로그 1이 아닌가? 엠비어스가 1인가? 둘 다 승률이.. 로그 몇이지? 로그가 1이 아니었어요? 엠비어스가 1인가? 헷갈린다 엠비어스가 1이었나? 아 엠비어스가 1이다 로그 몇이지? 로그도.. 리퍼.. 리퍼 2층에 있어요 라인 18점 빠졌고 리퍼 위에 있는거 조심하세요 GG 아 이거 생체 너무 많이 맞았다 우리 팀 뒤에 리퍼 뒤에 2층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다운 나이스 아.. 아나 수면치 빠졌고 겐지님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자리 좋은데 잡았어요 일단은 아나 다운 아 자리야 나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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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겐지 필드 겐지 혼자 나이스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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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로그 3개 랭킹 3위 아 3위도 여기 3개 랭킹 3위도 낮은거 아니에요 어 뭐야 나 질풍 좀 질풍 좀 질풍 좀 질풍 좀 질풍 어 저 호 때릴 뻔했네 어 일단은 여기 아까지만 하이패스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 리퍼 리퍼 오른쪽 위형 광투 촉양? 어디야? 라인한테 뽕 라인 뽕 초월 쓸게요 아 예예 초월 따라다니 라인 따라다니 망치 라인 게피 라인 게피 라인 게피 자리야는 왼쪽에 파이트 라인 주유소 하네 주유소 하네 일단 루시우 따 라인 라인 보자 라인 따 초월 80% 초월 80% 어 한 번에 나올 것 같은데 얘들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 원숭이 보자 원숭이 보자 아이고 초월 위에 위에 아나 위에 아나 루시우 뒤에 리퍼 일단 루시우 다운 맥크리 리퍼 보좌 아 이거 힘들 것 같다 석양 뒤에 있어요 사장님 뒤에 힘듦 있는 빠졌다 가죠 빠졌다 가죠 저 저 저 저 뺄 수 있으면 뺄게요 어 뭐 뺄 것 같아요 오케이 생명력 쭉쭉 올려주세요 저는 리퍼를 스메퍼를 스메퍼를 강명 목표는 수합을 원숭 수합을 원숭 수합을 원숭 여기 시약을 잘 안보여 동그란이라 아나 떨어졌어요 아나 떨어졌어요 윈섬 뛰었어요 리퍼 보좌 윈섬 점프 자리야 보좌 우리 뒤에 윈섬 뒤에 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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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저 공화 윈섬 개피 리퍼 있어 윈섬 윈섬 다운 리퍼 보좌 리퍼 보좌 몇가지 3분 50m? 오케이 오케이 궁 찼어요 뒤에 리퍼 뒤에 2층에 리퍼 깔짝거리네요 윈섬 피해 아 피해 아 피해 아 피해 아 피해 아 저 리퍼 또 물딛 아나는 2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동면 2층에 원숭이 부자 초월초월초월초월 초월 석양 정면 1층 아 아 쐈어요 쐈어요 아 나 총알이 없다 빠졌다 가죠 빠졌다 가죠 빠졌다 가죠 베넥 궁 두개 빠지고 이거 근데 나노 강화제 리퍼 믹서기 나올거 같은데 이번에는 원숭이하고 맥크리 궁 빠졌거든요 저희 팀 초월 없어요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저희 팀 제니하트 없어요 리퍼한테 뽕 리퍼 하물 리퍼 하물 리퍼 하물 리퍼 뽕 리퍼 뽕 끝났어요 웨커리 웨커리 리퍼 다운 웨커리 짤 웨커리 짤 나이스 자리 안 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띵 띵 끝까지 안 나오고 있다 저기네 두 분은 첫 번째로 명중율 40% Monday